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오늘은요 저기 닭강정하고요 똥집 시켰습니다 홍보를 아닌데요 여러분 이 집이 맛있어서요 비비 닭강정 여러분 비비 닭강정인데요 이 집 저번에도 제가 한번 촬영했었죠 어우 진짜 맛있어요 똥집도 맛있고 이거는 저번에는 닭 한마리 먹어왔잖아요 요번에는요 이렇게 양념 한거랑 닭강정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콜라를 따라 볼게요 이거 냉동실에 놔뒀었어요 음 아우 여러분 제찍이 나올 날이야 아우 아우 안돼 아우 아우 아이고 못살아 음 됐어요 됐어요 다 왔으니까 한잔은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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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독사해 아우 장갑을 끼고 먹겠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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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음식 안하고요 치킨 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킨 너 오늘 안와봐? 거기서 뭐해? 어차피 보이지도 않으니까 안오나보네 여러분 감자도 들었네요 이거 무슨 소스라던데? 치즈? 치즈? 새콤해 여러분 저건가? 뭐지? 유산균? 새콤한데요 일단은 닭강경을 먹어보겠습니다 닭강경이야 맛있다 진짜 맛있어 소스가 여러분 또 쏟았다 아우 여러분 왜 이렇게 맨날 쏟아요 저번에 쏟더니 똥집 썼어 맛있겠다 떡도 들었어요 맛있어 제가 다 좋아하는 여러분 제가 다 좋아하는 왠지 이게 무슨 소스라겠지? 새콤해 여러분 이거 기억이 안나네 아까 제대로 저번에 무릎먹어 무릎먹어 이 똥집 여러분 소스가 매콤하게 맛있어 음 이게 이것도 봐요 요구르트 맛나요 맞아 맛있네 오 너무 맛있어 오 멈추 오 오묘 오 오 오 오 넣어놓을까요? 맛있다 넣어봐요 줄 것도 없다 양념이 여러가지가 있나보더라구요 우리도 맛있어요 여러분 맛은 있는데 비싸지다 진짜 작은 것 같아요 진짜 작은 것 같아요 똥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 입에 여러분 진짜 딱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애 다 맛있을 것 같애 똥 음 음 좀 남겨놔야지 음 아 맛있다 후라이드인데 여러분 드세요 엄청 바삭바삭해요 음 음 후라이드야 음 음 음 진짜 잘하는 짓 같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껍데기도 얇아요. 어떤 때는 닭강주 식히면 속에 살이 별로 없고 손 밀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껍데기는 얇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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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 얼씨가 안갔어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한동안 하루도 안쉬고 여러분 엄청 부족하게 생겼거든요. 오늘 하루는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껌짝도 안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 여섯시 다 돼서 움직여 씻고 가서 장 봐보고 해요. 제가 아까 사왔어요. 배달해도 되는데 식팀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식팀에 가서 사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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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 음. 음. 제가 볼 때는 수랑주라면은 두 사람 먹지 많아요. 아유. 여러분. 아유. 아유.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여운아 일루와. 두 사람 먹지 많아요. 아니면 세 사람. 먹으면 되겠다. 수랑주랑. 음. 이리 와라 이리와. 아우. 아우.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요 여러분. 아유. 아휴. 아유. 오우님 안되 여러분 안보이시죠? 음. 못파서 안돼. 그치? 오빠요. 떡. 음. 물에다가 쌍둥도 뿌려주네요 여러분 아우 배불러 아우 여러분 배불러워 저거 방구 나와요 아우 여러분 지난 방구 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직장은 수준한 사람들이 여러분 방구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먹으니까 내가 난리가 났네 아우 방종을 해야 될 편인가 본데요 아우 힘들어 너무 맛있어요 양념을 했는데도 바삭바삭하네 오늘 이거 먹을 거 없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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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만 방구로 해야 되겠습니다 아우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 오늘 방종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콜라도 먹어야 되는데 골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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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우 여러분 일로와 노은이 여러분은 닭강정하고요 똥집하고 이렇게 사다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자꾸 방구 나와서 방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하난밤 되세요 안녕